안녕하세요. 코리아예술계 예술단장 가수 강민서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구정,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까치까치 설날이라고 좋아들 했는데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명절이 별로 달갑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올해는 황금대제입니다. 즐거운 기경길 되시고요. 안전운행 하시고 또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아주 편안한 구정 맞이하시고요.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정말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요. 코리아예술계획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